태양표면에 무엇이 있을까 꿀절망원경 반사망원경을 통해 관찰해 표면은 광구 온도 6,000켈빛 쌀알과 흑점 자전하는 속도도 알 수 있어 중심에서 순속한 핵융합하는 태양 복사층과 대류층 광구 그 광구 표면에 쌀알 무늬와 흑점 온도차로 검게 보이지 11년을 주기로 태양점 늘었다 줄었다 동에서 서로 움직여서 태양에 자전하려 태양대기는 어떻게 나뉠까 광학망원경 개기의식 두 가지로 관찰해 왕후박체측 플레이어 호면 코로나 등으로 태양까지 안 가도 알 수 있어 광구의 바깥쪽 붉게 보이는 채층 개기의식할 때 관찰돼 흑점이 많을 때 에너지 방출되면 폭발하는 플레이어도 있지 수십만 킬로미터 솟아오른 불꽃 모양 공룡 최측 1,100색 가스 태양 흔드는 코로나 태양의 흑점 많아질 때면 지구 기루에 영향 주고 코로나도 활발해 차기 폭풍의 텔링저 현상 오로라까지 가져오는 태양 관찰 필요해 클로Cause 정오 활발 로드 만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